KT와 SK텔레콤의 양강 체제였던 알뜰폰 시장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처음으로 SK텔레콤을 제치면서 KT일강과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이중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기수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KT망 사용업체가 502만 4천 3백 13명, LG유플러스망 이용업체가 223만 2천 2명, SK텔레콤망 사용업체가 219만 4천 395명 순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성장이 정체된 이동통신시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지만, SK텔레콤은 매년 정부와 도매 대가를 협상해야 하는 알뜰폰망 의무 제공 사업자로서 마땅한 방어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